이번주에는 잠깐 쉬로 와서 먹방 촬영을 못할 것 같아서 그래도 영상 없이 지나치게는 그래서 바다를 되게 좋아하고 파닥소리를 되게 좋아해서 파닥소리를 조금 담아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바다랑 파도랑 둘 중 하나 고르라고 하면 산이랑 바다랑 둘 중 하나 고르라고 하면 무조건 바다를 고르거든요 바다만 보고 있어도 조금 많이 필링이 되는 것 같아요 파닥소리를 조금 담아보고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강원도의 바다예요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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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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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